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진의 집단 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파업 철회와 대화 참여를 촉구합니다. 오늘 전공의협의회가 집단 휴진을 실행해 옮겼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의 필수 인력까지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료진의 집단 행동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의 공적 책무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K-방역이 국제 표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그 희생에 감사하고 지금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결정한 이번 파업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환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의 목적은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은 의료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감염병 등 새로운 질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과학자들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은 의료계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곳에 필수 인력을 확보해서 지역별 의료 공백을 메우고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공의 협의의 파업 그리고 의사협회의 총파업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계의 요청에 따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발전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전달체계, 의료숙가, 의료진의 근무 조건 등 정부와 민주당은 의사협회와 논의하여 현실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파업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의료계는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에 동참해 주시길 재차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